촬영 시작 촬영 시작 어? 누구? 누구랑 같이 있는데? 친구...이랑 같이 방 쓰거든요. HI! 롤! 롤 오버, 롤 오버! 언니 일어나. 언니... It's time to 일어나. 우유 말려 흔들어? 김! 계란 만들어줘! 저희 집에서는 킴벌리, 애쓰더, 에이미, 잭잭, 튜너까지는 다 살고 있습니다. 그냥 게스트하우스 된 거죠. 엠버비엠 거의 게스트하우스네요. 되게 편해요. 사실은. 피부러워요. 피부를 되게 좋아해요. 팬분들한테도 선물도 많이 받아서 애기 때 붙어있어요. 애착인형 아직도 갖고 있어요? 그리고 제 룸메가 엑소 팬입니다. 저 분들 신발이 뭐예요? 이거 다 제꺼. 그리고 옆에 있는 신발장도 제꺼. 그리고 다 제꺼.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다 세면 거. 다. 정말 재미있게 추억을 쌌네요. 20대의 추억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사랑해. 이거 해. 아, 쪼어. 맛있다. 네, 세이미. 이리 와갈까요? 어, 이거. 아, 뭐 떠나서 없나? 잭잭이 안돼. 넌 벌, 넌 벌써 먹었잖아.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